아무래도 자명한 무엇인가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명한 무엇인가가 다른 이겐 자명하지 않을 땐 어쩔 수 없죠 체험과 개념이 만나야 자명해지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그런 체험 그런 개념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런 체험을 해줘야 되고 또 이 개념을 왜곡되지 않고 받아들여 줘야 되거든요 개념이 또 아무리 옳아도요 상대방이 또 편견이 있으면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부처님도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을 다 설득했나요? 자명하게? 예수님 정도가 한 십지보살이라고 보자고요 저희 선생님은 칠지보살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원래 저희 선생님도 예수님은 원래 더 높은 양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지보살이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그 그런 분이 와도 당시 유대 땅에서 설득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남을 설득하는 걸로 예태우지 마세요 지금 내 자명한 거를 많이 쌓아가면 그게 넘치고 넘쳐서 남한테도 도움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남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적절하게 노력해야 되지만 보살도니까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나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자명해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도와주고 못 도와주면 다시 돌아와서 나를 더 자명하게 만들고 다시 반성하면서 그러니까 내 내면의 자명을 계속 확장해 가는 중에 남한테 우리는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정보를 모아봐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남이 어떤 부분에서 안 받아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자명한 정보를 제시해도 상대방이 이미 어떤 편견에 빠져 있으면요 무지와 혐오에 빠져 있으면 도움 안 됩니다 그것도 기다려야 돼요 상대방이 그런 무지와 혐오에서 빠져나오게 또 도와주면서 기다려야 돼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공부를 많이 해야 내 애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많이 봐야 남도 우리가 잘 보이니까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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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住